418페이지 518페이지 518페이지 제1조 달마스님께서 개성으로 말라했다 내가 본래 당나라에 와서 인도에서 당나라로 왔죠 나는 달마스님 고향에 가봤습니다 내 본시 당나라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야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노니 한 곳에 다섯 잎이 열려 5조까지 예언한 거예요 5조까지 그러니까 6조 스님까지 다섯 사람이죠 그러니까 달마스님까지 해서 6조가 되죠 한 곳에 다섯 잎이 열려 결과가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제2조 해가스님의 개성을 말하였다 본래 땅이 있는 까닭에 땅으로부터 씨앗이 꽃을 피우니 이 땅은 성품을 말하고 꽃 피우는 것은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씨앗이 꽃을 피우니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피해야 되는데 고라는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땅을 봐야 돼요 땅으로부터 씨앗이 꽃을 피우니 만약 본래 땅이 없다면 꽃이 어느 곳으로 피어나리라 땅이라는 것은 본래요 그러면 니다 내다 있다 없다 괴롭다 즐겁다 거기 꽃 안 피운다 그건 본질을 봐라 모아공을 보라 제3조 승찬스님의 개성을 말하였다 꽃씨가 비로 땅을 인연하여 땅 위에서 씨앗이 꽃을 피우나 꽃씨는 나는 성품이 없다 모아공이 돼 나로부터 즐거움도 나오고 괴로움도 나오는데 그 나라는 성품을 보면 모아공이 돼 그러니까 또한 남도 없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남이 있으면서 남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남도 없다 제4조 있다고 보는 것은 그거는 이제 연기현상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그거는 가짜로 있는 연기현상이기 때문에 제4조 도신스님에게 말하였다 꽃씨에 나는 성품이 있어 땅을 인연하여 씨앗이 꽃을 피우나 앞에 인연이 합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나지 않는다 본질을 보면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인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른다 제5조 홍민스님에게 개성을 말하였다 유정이 와서 씨를 뿌리니 무정이 꽃을 피우고 정도 없고 씨앗도 없으니 마음 땅에 또한 남이 없도다 자성을 보라 자성에는 거기는 생암도 없고 멸암도 없고 내도 없고 니도 없다 그걸 보면은 아무리 꽃을 비워도 상관없다 제6조 혜는 개성에게 말한다 마음의 땅이 뜻의 씨앗을 먹으믄니 마음의 땅에 뜻의 씨앗을 먹으믄니 이게 이제 성품자리입니다 법의 비가 꽃을 피운다 스스로 꽃 뜻의 씨앗을 깨달으니 보리의 열매가 스스로 이루리라 혜는 대사가 말하였다 너희들은 내가 지은 두 개성을 들으라 닮아 스님의 개성의 뜻을 취하였으니 너희 미혹한 사람들은 이 개성을 의지해서 수행하라 그러면 반드시 자성을 보리라 첫째 개성으로 말한다 첫째도 자성을 보는 거고 둘째도 자성을 보는 거고 백가지도 자성을 보는 겁니다 불교는 자성을 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형상만 갖고 자꾸 내라고 착하고 그 형상을 만드는 본질을 봐라 그러면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할 것이다 개성이 전부 그런 뜻이에요 마음 땅에 삿댕꽃이 피니 왜 삿댕하면 니다 내다 양변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섯 잎이 뿌리를 쫓아 따르고 함께 무명의 업을 지어 업의 바람에 나무김을 본다 그거는 미한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한 걸 말합니다 다음 개성은 이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둘째 개성은 말하였다 마음 땅에 바른 꽃이 피니 다섯 잎이 뿌리를 쫓아 따르고 함께 반야의 지혜를 닦으니 장차 오실 부처님의 깨달음이로다 이거는 이제 깨달음 입장에서 살아는 개성입니다 육조스님이 개성을 말하여 마치고 대중을 해산시켰다 밖으로 나온 문인들을 생각하니 대사가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은 것임을 알았다 434페이지 그 뒤 육조스님은 8월 초 3일에 이르러 고향 끝에 말하였다 너희들은 차례로 앉아라 내 이제 너희들과 작별하리라 법회가 여쭈었다 이 동교법의 전수는 애프터 지금까지 몇 대입니까 몇 대로 부처님부터 전해왔습니까 육조스님이 말하였다 처음 일곱 부처님으로부터 전수되었으나 서가모니 불은 그 일곱 번째다 대가섭은 제 여덟 번째고 안아는 제 아홉 번째고 말전지는 열 번째 상나화수는 열한 번째 우바국단은 열두 번째 제다가야는 제 열세 번째 불타난제는 열네번째 불타밀다는 열다섯 번째 협비군은 제 열여섯 번째 분하사는 제 17 마명은 제 18 비라장자는 제 19 그러니까 스님들한테만 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장자는 거사님이거든요 제 19 용수는 제 20 가나제바는 제 21 라울라는 제 22 승가나제는 제 23 승가야제는 제 24 구마라타는 제 25 사야타는 제 26 바수반드는 제 27 마나라제는 제 28 함롤라는 제 29 사자비군은 제 30 사나바시는 제 31 우바국은 제 32 승가나는 제 33 수바밀다는 제 34 남천축국 왕자 셋째 아들 보리달마는 제 35 당나라 스님 해가는 제 36 순차는 제 37 도시는 제 38 홍인은 지금 홍인스님이죠 제 39 육조스님은 제 40 대니라 대사가 말하였다 오늘 이후로는 서로서로 전수하야 모름지기 의지하고 믿어 종지를 잃지 말라 고맙시다 뒤에 거는 각자가 이랬어요 수고했어요